중동 지역의 두 군사 파워 국가들인 이란과 이스라엘이 충돌하고 있어 전면전의 전운까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부 피살에 대한 보복이라며 200발에 가까운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향해 발사하자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주장한 이스라엘은 맞보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보복의 맞보복을 되풀이할 경우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정면 충돌하게 되고 중동 지역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운은 곧바로 국제유과를 출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유과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연속 상승했으며 3일에는 4%나 뛰어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거래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배럴당 73달러에 달해 전달보다 4% 이상 올랐습니다. 영국 브랜트유는 배럴당 77달러로 역시 약 4% 인상됐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업이 봉쇄되는 국제원유 수송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국제유과를 가파르게 상승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과 전문가들은 만약 맞보복에 나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까지 공격한다면 국제유과는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특히 미국이 양측의 정면 충돌은 물론 중동 지역 전면전만큼은 피하려 할 게 분명하지만 보복에 맞보복하는 악순환, 나아가 유발 사태로 확전되는 양상은 장기화될 수 있어 국제유과는 계속 출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수입 석유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미국산 쉐일 오일과 가스를 확대 생산해 공급해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급속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하락세를 지속해온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적어도 11월 5일 선거일 이전에는 가파르게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일 현재 AAA가 집계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무연 보통 휘발유의 경우 전국 평균이 갤런당 3달러 19센트로 한 달 전보다 17센트, 1년 전보다는 61센트나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주별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2달러 99센트, 노스캐롤라이나 2달러 90센트, 조지아 2달러 94센트, 텍사스 2달러 78센트로 거의 절반인 20개 주는 3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메릴랜드와 뉴욕은 3달러 23센트, 펜시베니아 3달러 30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4달러 67센트로 여전히 가장 비싼 휘발유 값을 내고 있고 하와이 4달러 60센트, 서부 워싱턴주 4달러 2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